가평 국민들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정부 발표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가평군은 지난 4일 국고보조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떼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이 아닌 34만 8천 원이 지급되고, 2인 가구는 52만 3천 원, 3인 가구는 69만 7천 원, 4인 가구는 87만 천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가평군은 4인 가구 총 지원 금액이 167만 천 원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지하는 자치단체보다 67만 천 원을 더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